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축입니다. 테슬란 어제도 무려 3.2% 상승하면서 벌써 저점 대비해서 무려 87%나 상승을 하였는데요. 매물대가 없는 부분인 여기 갭이라고 할 수 있는 280달러와 290달러 사이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어제도 장일 시작하고 테슬라의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취해가고 있으며 그 흐름들을 바로 10시 50분경에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하고 있는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다가 공유를 드렸는데요. 어젯밤 11시 기준 245달러의 콜옵션은 오전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260달러와 270달러대의 콜옵션이 상승하고 있었음을 포착하였는데 260달러의 경우는 어제 오전 기준으로 900내 이었는데 어제 장이 시작하자 1210개로 늘어났구요. 270달러의 경우는 어제 오전 기준으로 555개였는데 어제 장이 시작한 뒤에 860개로 오르면서 콜옵션이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조금씩 콜옵션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여기 이렇게 분석을 드렸구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주가는 3.7%나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젯밤 장이 끝나고 오늘 오전에는 또 어떻게 포지시닝이 잡혔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245달러대의 콜옵션은 1210개에서 1470개로 증가하면서 여전히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역할을 구수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260달러와 270달러대의 콜옵션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는 260달러와 270달러의 콜옵션 비중이 245달러대의 콜옵션 비중과 비슷해져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특히나 270달러대의 콜옵션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0달러대의 콜옵션이 늘구요. 그 아래쪽의 콜옵션 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270달러대를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아지겠구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오늘 밤에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기적으로 옵션 현황은 제가 매번 확인하면서 업데이트를 찍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은 최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콜옵션의 게마 스퀴즈에 의한 상승이구요. 콜옵션이 주가를 부양하는데 큰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 흐름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서만 보지 말고 옵션의 흐름을 멀리서도 보면서 전체 흐름을 한번 파악하셔야 할 만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업데이트를 드렸지만 주황색은 콜옵션 프리미엄이구요. 여기서 초록색은 바로 푸드옵션의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의 수치가 각각 여기 71과 69를 가리키고 있으며 거의 올타임 하이라고 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 밑에는 콜옵션의 수량이고 가장 밑부분은 푸드옵션의 수량인데 보시면은 콜옵션의 수량이 2.128밀리언으로 푸드옵션 대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구요. 과거 대비해서도 콜옵션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며 프리미엄 또한 콜옵션의 위치가 더 높은 상태로 지금 주가를 의미하는 검정색은 콜옵션에 의해서 함께 부양돼서 올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게마 스퀴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게마 스퀴즈가 결코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콜옵션을 사는데 들어가는 이 프리미엄은 지금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고 있는데 콜옵션을 사는데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은 콜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프리미엄의 비용이 올타임 하이이기 때문에 이제 콜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한 번은 콜옵션이 녹아내리면서 주가가 한 번은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거나 더 물을 타기에는 조심해야 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저도 테슬라를 저평 깔 때 들어간 덕분에 이렇게 테슬라 2배짜리는 150%라는 훌륭한 수익률과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가져야 하는 마인드는 이 수익률은 8대까지 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콜옵션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한 만큼 콜옵션이 높은 프리미엄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가 당연히 하락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하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대응을 할지 준비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옵션 현황을 트래킹하면서 업데이트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콜옵션의 수량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여기 높은 프리미엄을 감당하지 못해서 테슬라의 수량이 떨어진다면 콜옵션의 프리미엄 또한 하락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얼마나 더 하락할지 그리고 하락한 다음에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또 그 이후의 영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주가 상승이 시작한 것이 맞긴 하나 큰 폭의 주가 상승은 옵션의 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게마 스퀴즈라는 음악이 끊길 때쯤에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투자차가 없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주가가 하루하루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들이 그 이유를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장기 투자를 다들 외치지만 하락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바뀌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테슬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꾸준히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고 이미 많이 공부를 한 나머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특별히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계속 잡아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주가의 흐름 하루하루에 흔들릴 것이라면 게마 스퀴즈가 한 번 끝났을 때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한 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262달러에 위치하고 있고요. 프라이스 OCF 기준으로 68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테슬라의 4년 평균 프라이스 OCF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47.20배이고요. 지금 평균 이상의 밸류에이션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파란색 이상이면 고평가고 파란색 언더이면 저평가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고평가이고요. 고평가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포지션을 열거나 불을 타거나 혹은 물을 타기에는 높은 가격대에서 지금 대응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수급 현황을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위치한 Consumer Discretion Index는 지금 수급이 가장 좋은 여기 리딩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로 좋은 주가 가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방향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꺾이더니 위크닝 쪽으로 천천히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 계획을 상으로 수량을 늘리면서 평당가를 낮추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분면은 이미 수급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여기 리딩 쪽이 아니라 가장 수급 상태가 좋지 않은 여기 레깅 쪽이나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임프루빙 쪽에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특히 레깅 쪽은 수급이 안 좋은 상태인 만큼 주가가 하락해 있고 저렴할 때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0달러 언더였을 때 레깅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제가 꾸준히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딩 쪽에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럴 경우에는 단기 투자가 적합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옵션 현황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급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테슬라는 옵션에 의해서 겟마스 퀴즈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로 콜옵션의 수량이 꾸준히 상승을 하려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서 끌어올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번 조정이 와도 이상할 건 없는 상태이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응이 매수든 홀딩이든 매도이든 간에 자신만의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드리고 현지 신경으로 매일 트래킹하면서 공유해드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밤에 또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